아 모처럼 일찍 끝나가지고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다 그치? 여기 어디에요? 여기 코네파크 원투리이라고도 부르고 코네파크로도 부르고 우리 조기 카페 가가지고 피스앤칩스에다가 비어 한잔하고 산책하려고요 비어 한잔이라고 했어? 왜? 맥주 한잔이라고 하는게 좋지 않아? 재소 없다 아 뉴질랜드 역시 여름이지 어 어떤가? 아 그럴 수 있어 여름 지금 방학이고 해가지고 너무 좋다 그치? 너무 푸릇푸릇푸릇하다 한국은 이제 가을 겨울 들어가는데 너무 좋다 빨간 느낌 시켰다 그치? 근데 주방이 닫아가지고 피스앤칩스는 못시켰어 아쉬워 그치? 포스트 시켰으니까 맞아 한번 가가가가가 한번 할까요? 아 뷰랑 너무 좋아 지금 이렇게 아 뷰랑 너무 좋아 지금 이렇게 아 진짜 멋있어 아 맛있겠다 내 것도 따라주세요 아 너무 좋다 비루에 비루 한잔 이 날씨에 왜 내 거 안 열려? 열린다고 했었는데 왜 내 거 안 열려? 열린다고 했었는데 왜 내 거 안 열려? 열린다고 했었는데 크롬 울시아라고 했어 이거 케빈의 포도밖에 주문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 주문했어요 근데 아 근데 자기만이 만든 거 같아 프렌치 프라이 프렌치 프라이가 아 뭐지? 프렌치 프라이가 아니라 그러지? 프렌치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 같다 진짜 간만해요 이거 못 열어가지고 포크 뒤에 열었어요 다 열렸네 근데 얘는 너무 반만 열렸어 칼질을 한번 해볼까? 칼질 한번 해볼까? 칼질 한번 해볼까 이거 어떻게 서로 붙어있는 건가? 어 붙어있는 거야 그냥 반 잘라주세요 어우 보 봐 가운데가 약간 좀 진짜 맛있어 보인다 네 여기 아래는 해맹치 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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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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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괜찮은데? 맛있어서? 응 맛있어 너무 좋다 오늘 여기 봄이야 이제 봄이 왔어 여기는 봄이 왔어 여기는 뉴질랜드는 임재봄이야 너무 이쁘게 잘 폈다 너무 잘 폈다 너무 잘 폈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장난 아니지 꼭 오세요 꼭 와 그치 저기요 꼭 와야되지 않아? 봄에? 봄에? 이거 아직 근데 덜 폈어 다음주 훨씬 이쁠거 같은데? 여기 아래서 꼭 피크닉 하셔야 돼 아니 근데 조심해야 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수 있어 너무 이쁘다 삼각대 갖고 왔어 여기 사진 찍는다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좋은 나무들이 너무 좋아요 진짜 좋다 너무 멀어졌다 다들 무슨 라이브 방송하는 거 같아 말하면서 뭘 찍고 있어 우리처럼 너무 이뻐 강추 강추 이거 체리블라썸이 보니까 9월 말부터 해가지고 9월 중순 말? 이렇게 해서 4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9월 중순에 왔을 때 안 폈어 그치? 근데 그냥 앙상 있어 근데 지금이 10월 2일? 그치 오늘 10월 2일 오늘 너무 좋거든요 이게 근데 날씨에 따라 다른 거니까 항상 체크해보고 오셔야 될 거 같아 너무 좋아요 완전 강추 안 오긴 하겠지 그치 왜 자꾸 혼자 살라 그래 나랑 같이 살아야지 이런 데 오지 그래야 재밌지 체리블라썸 이렇게 지나면은 여기 이렇게 풀밭 진짜 이런 거 보면은 동화 속 같아 동화 속 동화 속이 이렇게 온 거 같아 너무 좋다 날씨가 뉴질랜드는 뭐 딱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이렇게 좋은 자연이 있으니까 그냥 자연을 거니는 것만으로 좋은 거 같아 보면은 이게 제가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이게 개양깁이래 이거 이뻐 얘네들 하늘하늘하늘 이뻐 이거 자주 펴요 뉴질랜드는 너무 이쁘죠 애기들 쫑아거리는 소리 너무 좋아 애기들 걔네들이 다 꽃 되는 애들인 것 같아 꽃 봉우리 라고 했나 이제 걔네들이 피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피는 거지 여기 올라면 이렇게 있죠 아름답쥬 뉴질랜드쥬 이게 꽃이 무서워 특별한가 싶어서 그런가 싶어 그런가 봐 너무 귀여워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다시 만져봐 아니야 무서워 너무 커 사람들 간다 안녕 안녕 손은 이런데 만져주면 좋아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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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만져주면 좋아한다 응 미간있게 만져주면 좋아해 이거 좋아? 알았어 싫텐데 무서워 먹을 거 더 줘? 이거 줘? 야 저희랑 안 줘 야 여기서 슉슉슉슉 아 그니까 자기가 뜯어먹어야 되잖아 어 나한테 다 왔다 여깄어 먹어 나 무서운데 아 진구한다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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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그래 맛있어? 더 먹어 저희가 해줘 아 힘들어 뭐야 나만 시켰어 오 마이갓 여기 아파 아파? 엄청 멋진데 혓바닥이 어머 애기한다 애기한다 애기간다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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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 볼거야 힘내 뒷태가 이쁘신데요 좀 마르셨네 좀 더 드셔야 되겠어 여기 물을 들여 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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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이제 간다 간다 무르네 얼굴 어 깨끗하고 계시네 얼굴 빡빡하고 계셔 화이트닝 하셨네 눈까지 피하셨어 아이고야 그치 거의 눈까지 바르시면 안 돼 눈 따가워 어? 너도 왔어? 아까 좋잖아 소리 막 풀 뜯어먹는 소리 풀 뜯어먹는 소리 풀 뜯어먹는 소리다 그치? 뜯어먹기 귀찮으니까 주는 거 바라먹는 게 더 좋은 거 같아 그런가봐 너무 웃기다 소 혀가 너무 거칠었어 소 혀가 너무 거칠었어 나 소 혀 바닥 꿀 좋아하는데 맛있다 날씨가 진짜 좋다 오늘의 데이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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